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라이성 한국고로 뉴스입니다. 어제 당위원래와 제3사격장 서론관은 장건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설은 엄숙히 거행했습니다. 행사에서 대표단은 국가 제3사격장은 건설하고 성장시킨 40주년 전통은 요약했습니다. 40년 동안의 건선과 성장 이후 무대의 간부들과 장편들은 항상 화합하여 많은 어려움과 도처는 이겨내고 인물은 잔하고 훌렁하게 완수하기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웅중당 당중앙위원이자 제진군구 서론관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무대의 노력과 지난 시간에 인물은 성공적으로 훌렁하게 완수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그는 당위원래와 제3사격장 서론관이 인물은 성공적으로 완수해나가기 위해 계속 단결은 제안하였습니다. 행사에서 윙험른 동나이성 당위원래 석기인 당중앙위원회 의원은 제3사격장의 주동적인 장작, 협동적인 단견, 전대적인 안전, 현대적, 휘정적 같은 내용의 만장은 수여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14억 동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은 건설하기 위한 상징적인 못들은 전달했습니다. 시장관리종국장은 63개 성 및 도시의 시장관리무대, 특히 남부지역시장관리무소의 휘발유, 석유 제품의 검사 및 검토근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시장관리팀은 24시간 감독하고 주유소와 작업분하고 문품 무조건 문을 닫는 경우를 방지해야 합니다. 휘발유 및 석유 공급 업체가 매송하지 않은 경우 시장관리무소는 주요 거래자, 유통 거래자, 인반대리인 등과 일해야 합니다. 위반사항이 감지되면 해당 권한 내에서 처리합니다.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시장관리종국 또는 공상부에게 위반 사항은 모고해 주어 처리합니다. 시장관리종국장은 휘발유 및 석유 공급 거래자가 위반은 저지르면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동제공국에 따르면 발원 소비자문가치수 CBI는 0.005% 상승하여 전원 대비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CBI는 2021년 12월에 비해 3.6%,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19% 증가했습니다. 이전 22년 판개원 평균 CBI는 전연동기 대비 2.58% 증가했습니다. 기본 인플레이션은 1.64%로 증가하고 평균 CBI보다 낮습니다. 특히 발원 무역수치는 무역 흑차가 24억 2천만 달러는 기록된 것으로 주산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개원 간 무역 수치는 39억 6천만 달러, 작년 같은 기간 무역 흑차 35억 2천만 달러의 무역 흑차를 기록한 것으로 주정되었습니다. 미국은 약 777억 달러의 수준액으로 베트남 최대 수준 시장입니다. 중국은 약 821억 달러의 수입액으로 주산되어 베트남의 가장 큰 수입 시장입니다. 기획 두 차무에 전문가들에 따르면 의해 데이터는 경제가 낙관적인 회복 모멘텀은 지속하고 있음을 물려준다고 합니다. 또 중동 모카프리카 지역계 성황도 어제 무사 파키 마하마 아프리카 연합 EU 의원장이 리비아 내천 무사차들에게 적대 휘행일은 즉각 중단한 것은 촉구했습니다. 모두 차로에서 파키 위원장은 최근 리비아의 군대가 장선되는 것과 수도 트레폴리에서 폭력적인 충돌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깊이 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간인의 안천은 무장하는 것이 리비아 당국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당사자가 국제 및 대륙인도법과 인권법은 엄격하게 시행한 것은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한 리비아의 병화와 국가적 화해를 위한 치유는 강화하기 위한 AU의 강력한 약속은 지속 재확인했습니다. 리비아 모건부는 지난 주말에 트리폴리에서 반생한 충돌로 최소 2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진평동체 예방센터 CDC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미국은 3개에서 가장 높은 원숭이 2장 감염 만 7천 건 이상에 확인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기 3,124건으로 가장 많은 사례가 발생했으며 캘리포니아가 3,290인 건 플로리다가 1,739건으로 뒤른 이었습니다. 로스앤 관론스키 CDC 국장은 원숭이 2장 사례가 전국적으로 여천이 증가하고 있지만 반평 속도가 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 보건복지부는 조 파이런 행정부가 연만까지 치네오스 원숭이 2장 백신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1,100만 달러는 지출한 것이라고 반갑습니다. 동아이성 뉴스입니다. 잠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